안녕하세요. 벼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불로동에 위치한 전국다육농원에서 세계 각국의 특이한 선인장, 희귀한 선인장, 값도 정말 비싼 선인장, 정말 희한하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끝까지 보셔야 희귀한 선인장들을 다 보실 수 있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봐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흙목판이 밑에 자구가 목도리를 둘렀네. 아우,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흙목판이. 자구가 그냥 밑에 따글 따글 목도리를 둘렀어요. 아,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 완전 목도리네. 이야, 신기하다. 자구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렸네. 백왕환, 백왕환. 철하래요. 와, 얼굴이 몇 갤까? 열네시네.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와, 양귀전. 양귀전. 브레이비카우. 이야, 이거 뭘 닮았다고 해야할까요? 신기하죠? 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예쁜 꽃. 아, 빨간 카드인 불통의 도시. 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예쁜 꽃은 전문가입니다. 우äng, 그런 꽃은 한번 가볍시다. 이 Tesoro Ở어 랩어에요. 네, 이 꽃은 국물이 많이 안 돼서. 네, 이 꽃은 식사에서 몇 가지. 네, 이 꽃은 생선이의 꽃은 granny, 은은이, 이 꽃은 그들을 둘러요. 넌, 이 꽃은 날이 나랑 한번씩 얼마나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 꽃은 쌓인으로 생선 Frans다. 삼각 난봉옥 가장자리에 생장점이라 해야할까? 꽃대겠죠? 온즈카 군생 온즈카 군생 온즈카 군생 온즈카 군생 왈라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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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하루,